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주 복명동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아흠경에 보니까요. 눈을 뜨자. 아니 누가 내 눈을 감겼단 말인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사물을 내 스스로 보지 못하고 또 남의 눈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에요. 사실 활짝 열린 눈에는 한 띡글도 형성이 될 수가 없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눈이 열려야 세상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은혜는 바위의 색이고요. 원하는 냇물의 색이 돼 배우자의 어떤 좋은 점, 장점은 나팔로 불고요. 또 단점은 가슴에 소리 없이 묻으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부부간에 살다가 보면은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있다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즐거운 일만을 기억하고 좋은 모습만 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철학자 몽태뉴는요. 좋은 남편은 귀머거리가 되고 좋은 아내는 장님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상대 단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끈 눈을 감아주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행복하시길 원한다면요. 아무래도 세상에 좋은 것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을 지내야 하지 않겠는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문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22회차 반영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22번째 타종, 23번째 타종을 하면서 하는 개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한 게 바로 보화비진 요망연 법신청정광무변이라 천강유수 천강월이요 말리몬 말리천이다 보화비진 요망연 보신화신 즉 서가모니 부처님의 화현이나 육신은 진짜 부처가 아니고 요망한 인연이고 법신청정광무변이라 바로 부처님의 진리만이 올바른 청정한 부처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상이나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천강유수 천강월이라 천강에 물이 있으면 천강에 달이 뜬다는 이야기에요. 천강에 달이 뜨는 건 아니지 않아요. 실제로는 하늘에 뜨는 건데 비친 달을 갖다 진짜 달로 알고 있단 말이죠. 즉 뭐에요? 부처님의 진리가 진짜인데 뭐에요? 부처님의 형상을 또 불상을 믿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천강유수 천강월이다. 또한 말리몬 말리천이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형상들이 모두 없어져서 우리가 깨우침을 얻게 되면 바로 말리나 되는 하늘이다라고 하더라도 구름이 없다 보면 그 말리의 넓은 하늘이 전부 청정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우침만 얻게 되면요. 바로 스물 네번째 타종을 하는 부분에 사는 개성이 지옥 도중 수고중생 문차종성 화련개우 아귀 도중 수고중생 문차종성 영멸개우 축생 도중 수고중생 문차종성 치혜명철 여신의 시 구류 중생 문차종성 이고등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지옥 도중 수고중생이다. 지옥 고통 받는 중생 우리가 깨우침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옥의 고통을 받는 중생이 문차종성 화련개우 종소리로 열반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우리 불교의 사물 가운데 북은 가죽짐승으로 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바로 북을 나타낼 때는 북을 부처님의 법이다. 표현을 하고요. 북을 두드리는 것을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처님의 진리를 전한다. 라고 표현을 하듯이 바로 우리가 범종을 나타낼 때 범종은 부처님의 진리다.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범종을 치는 것을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옥 도중 수고 중생이라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은 종소리로 열반을 얻게 된다. 그랬는데 바로 뭐예요? 부처님 법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열반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옥 고통받는 중생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꼭 땅 속에 묻혀있는 분 우리가 땅지자 가치록자 쓰기 때문에 땅 속에 갇히는 것과 같은 아픔이 있을 때 우린 지옥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돌아가셔서 땅에 묻히신 분이나 사실은 살아있으면서 땅에 묻힌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나 똑같은 전부 뭐예요? 지옥 중생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탐진 지루인애가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이런 고통을 받을 때에 그런 진짜 앞이 캄캄하고 앞뒤가 캄캄해지는 이런 사항에서 진리를 터득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게 되면 바로 뭐예요? 열반을 얻게 되는 거죠. 편안함을 얻게 되는 거죠.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그대로 학문 쪽으로 표현을 하면 열반은 니르반은 아니예요. 끈다, 분다, 불어서 끈다, 화를 불어서 끈다, 걱정과 근심과 번뇌를 불어서 끈다. 그래서 아주 고요한 상태로 만든다. 그걸 열반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표현을 하면 마음 속에 있는 괴로움이 닿은 상태, 괴로움이 닿은 멸한 상태를 우리는 열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걱정, 근심, 고민이 있는 것을 다 없애게 되면 그를 일러서 우리는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그 고민하는 부분 어려움이 어떻게 돼요? 다 시켜서 없어지면 그 부분만큼은 열반을 얻게 되는 것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부분이 바로 뭐예요? 없어질 때의 열반을 얻는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노름을 해서 번뇌를 한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노름하는 것을 고칠 수 있을까?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고쳐지게 됐을 때 그 남편이 노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셨겠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형성이 돼서 해결이 되었을 때 얼마나 편안하게 되겠어요? 그것을 갖다 우리는 즉 뭐예요?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열반이다라고 해가지고요. 무슨 커다란 외부 세계에서 끌어다 놓고 도의 세계에서 끌어다 놓고 이런 줄 아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공부를 안 해요. 맨날 놀기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지혜롭게 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아기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럼 아기가 공부 안 하는데 대한 걱정이 어떻게 돼요? 싹 없어져죠? 이렇게 됐을 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열반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지옥고통 받는 중생을 문차종성 활연기고 종소리로 열반을 얻게 한다. 바로 부처님의 진리로서 열반을 얻게 한다는 이야기고요. 또 악위 도중 수고 중생은 바로 악위 고통을 받는 중생을 이야기를 하지요. 바로 그건 역시 종소리로 배가 부르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악위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악이 축생 인천수라 사막도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 지옥이고 다음이지 악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악위다라고 하는 것은 탐욕 중생이 악위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흔히들 욕심을 많이 부리다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엄력으로 인해 가지고 목구멍은 바늘기만큼 작고요. 배는 수미산처럼 크다. 드럼통만큼 큰데 배 속에서는 항상 배가 고파가지고 음식을 갈고 하는데 목은 바늘기 정도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넘어가지를 못하고 먹지를 못하니까 맨날 굶주림 속에 서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악위 고통받는 중생들도 바로 종소리로 배부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종소리로 배부르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터득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 간혹 하시지 않아요? 야, 안 먹어도 배부르다.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우리가 깨치기만 하면 배고픔 자체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 깨치기만 하면 바로 뭐예요? 종소리로, 진리로 배부르게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다음이 이제 축생 도중 수거 중생이라 또한 문차종송 지혜명철이다 라고 했어요. 축생 도중 수거 중생, 바로 축생 고통받는 중생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축생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꼭 축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요. 이게 바로 사막도 가운데 제일 그래도 나은 부분이다 라고 해서 축생이다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축생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짐승을 축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리석어서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으면 바로 그것이 축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세상에 보면 그러지 않아요. 어떠한 일을 시켜도 한 개도 안 하고 시키는 일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키는 일은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시키는 일 잘하면 착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냉정히 보면 시키는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우리가 마군이다 악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시키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는 축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냐. 시키지 않아도 척척 알아가지고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소 같은 경우 이리야 그럼 이리 가고 저리야 그럼 저리 시키는 거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탐진치 가운데서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연기의 이치 또 공의 이치 어떤 지혜를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축생 중생이 그런 어리석은 중생을 우리는 축생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과연 우리가 제대로 다 알아서 잘 하면은 사업이 안 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다 잘 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어리석기 때문에 안 되게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잘 되게 하면 다 잘 될 수 있잖아요. 또 취직을 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은 승진을 잘하는데 저놈의 승진이 안 되는가. 재수가 안 좋아서 그런가. 팔자가 안 좋아서 그런가. 여러 가지로 논을 하지만 굉장히 보면 자신이 어리석어서 승진이 안 되는 거죠. 승진이 될 만큼 지혜롭게 해서 승진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롭지를 못해서 우리는 그런 것이다. 바로 이러한 어떠한 일이든지 뜻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축생 중생이다. 어리석은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축생 고통 받는 중생들을 전부 보여요. 문차종성 지혜명철. 종소리로 지혜를 얻게 한다라고 했어요. 결국 모여 부처님 진리로 지혜를 얻어서 원만하게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여신의 시 구류 중생이라 기타 모든 구류 중생. 아홉 종류의 중생은 문차종성 이고등락. 바로 종소리로 기쁨을 얻게 하겠다. 부처님 진리로 기쁨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죠. 사실 불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절에 다니면 절에서 부처님께서 다 해주고요. 빌면 다 해주고 기와 불사하면 또 일반 불사하면 다 해주고 이런 줄 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정작 그런 분들이 불법 공부를 해서 보면은요. 절에 20년 다녔는데 30년 다녔는데도 너무나 자기가 귀가 멀고 눈이 멀었었구나. 왜 진작에 부처님 법을 제대로 배우질 않고 그냥 뭐 여기저기 다녀서 절만 하면 좋고 뭐 그런 줄 알았다가 가만히 지나 보니까 부처님 진리를 공부를 해보니까 참 헛세울만 보낸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사실 적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사실 물론 절에 가서 처음부터 불법을 터득할 수는 없지만은요. 웬만하면 법문하는 절 부처님 진리를 가르쳐주는 절 이런 데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깨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어떤 신앙이나 종교를 구분할 때 신앙은 유신교라 그러지 않아요. 신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건 절대자가 바로 뭐예요? 당신이에요. 당신. 너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는 내가 주인공이고요. 바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빌거나 매달리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차를 탈 때 택시를 타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돼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자기 몸을 맡기는 거잖아요. 물론 사례는 주지만 어디 어디 좀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분 데려다 주는 대로 우리는 이제 끌려다녀야 되고 쫓아다녀야 된단 말이죠. 물론 사례는 하지만 또한 밤이든 낮이든 우리가 모아낼 때 탈 수도 있어요. 그냥 남편한테가 됐든 자식한테 됐든 나 좀 어디 좀 데려다 주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나 지금 힘들어서 아, 택시 타고 가. 다음에 가. 왜 오늘 가려고 그래. 이렇게 해서 결국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운전을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바로 그 운전을 다른 사람이 하는 이치를 갖다가 우린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절대자한테 빌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 어디 좀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빌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러고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자가용을 타고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서 갈 수 있는 시간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종교예요. 주인공이 바로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누가 하냐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하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우린 종교가 되는 것이고요. 남이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남한테 빌어서 부탁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놓고 볼 때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분들 부처님한테도 뭘 맨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비는데요. 사실 그건 신앙적인 기원이지 우리 불교의 전형적인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종교적인 기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잘 가늠하셔야 돼요. 그 전에 송광사 큰스님이었던 분이 TV에 대답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불자도 그렇고 스님들도 그렇고 종교와 신앙이 뭔지 구분을 못하고 있으니 그거부터 안타깝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적이 있었어요. 사실 저도 공남대가 형성이 되는데요. 신앙은 누구한테 부탁하는 게 신앙이고요. 종교는 자기가 직접 스스로 만드는 게 종교인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24번째 타종이 끝나서 25번째 타종이 백겁 적집죄 일념돈탕죄 여화분고처 멸진무유예다. 백겁 동안 쌓은 죄업도요. 한 생각이 없어져서 여화분고처 마른 풀을 태우듯이 남김없이 사라진다라고 했어요. 옛날 부처님 제3시에 어떤 분이 알코올 중독이 걸렸고요. 세상을 참 힘들게 살았는데 친구가 부처님 한번 친결하라 하니까 나 같은 주제에 어떻게 부처님을 뵙느냐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부처님께 언제 어느 마을에 가면 부처님 거기서 자기 친구 한번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부처님이 기회가 돼서 그 집에 가게 됐어요. 그쪽으로 간 김에. 가서 보니까 그 친구가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이러면서 부처님이 가시니까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자기는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타락에 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기 50대 마차분에 마른 집이 있다. 이걸 태우려면 얼마만한 불씨가 있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한 개의 불씨는 다 태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와 같다. 너도 아무리 백겁 동안 지은 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가 지금 한 순간에 한 생각으로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죄업은 전부 소멸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지 않아요? 마른 풀을 태우듯이 남김없이 사라진다는 얘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삶을 잘된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삶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이뻐하는 삶으로 바꾸는 그러한 삶. 그 한 생각 속에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진리가 담겨 있고요. 바로 그 한 생각 속에 우리는 뭐예요? 극락의 삶을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명예 혹은 재산을 모으거나 출세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예요.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임금의 자리도 마다하고 버리셨잖아요. 가필라국도 버리고 재산이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출가를 하셨어요. 또한 부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불자들에게 출세 자리를 주거나 재물을 나누어주거나 취직을 알선해 주거나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으시지 않아요? 그런데도 2600년인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부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숭배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아무것도 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매일 무엇을 해달라고 빌고 있어요.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이것저것 버려라 비워라 그런 걸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불자들은 뭐예요? 맨날 스님들도 그렇고요. 이루게 해달라, 만들어달라, 취직시켜달라 이런 걸 빌어요. 부처님은 그 반대로 버려라. 비워라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부처님은 다 버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전부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이치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숨은 사람이 없는데 술래 잡기를 하는데 술래가 되어서 숨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숨은 사람이 없는데 술래가 되어서 얼만큼 찾아야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평생 못 찾죠? 부처님한테 맨날 달라고 해봤자 부처님 아무것도 주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불상을 믿고 배달리는 어떤 그런 미신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의 진리와의 어떤 좋은 인연이 되어서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 행복한 삶을 일부와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의 신일봉 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